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음악을 들으면서 왠지 그 다이너킷 마크4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푸시4 이게 모노블록이거든요 푸시4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을때 베이스나 미러 레인지 나 뭐 그런 쪽의 성향이 그렇게 두드려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다이너킷 마크4를 고치고 장착을 해서 들어봤는데 비록 구스탑 그 DAC를 장착을 해서 들어서 소리가 좀 나아졌다고 얘기 했지만 요새 에이징이 되는지 조금 부품을 갈아 가지고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들어 봤는데 점점 베이스가 좀 강해지면서 왠지 미러 레인지가 단단한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 음악을 지금 음상씨의 음악을 좀 들으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한번 한번 보세요 어떤 그 느낌을 가지시나 자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자꾸만 왠지 그대 모습이 떠올라 아무 말 없이 온종일 거리를 걷고 있지만 그대 허탈한 웃음을 부른 척 해보려 했던 나지만 초라한 모습에 점점 더 멀어져 그대가 마음 다하나 우리 우리 미친 내 사랑의 조각들이 하나 둘 퍼즐을 맞춰 가둬도 그대 음 음 정벌의 사랑이 속삼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잔인한 이별 오늘은 왠지 자꾸만 왠지 사랑을 찾게 되는 날 보내 될 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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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